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무슨 유닛을 뽑아야 좋은 효율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골드에 좀 집어넣고 도종 멀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어? 거기 원래 해처리랑 날려야지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얘네들 이렇게 옮길 수 있긴 하죠 2트 안에 클리어 1트시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다 뭘 뽑아야 좋을까? 효율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여기가 불가능하지 않아 저는 실바나스 윈드라이너러 실바문의 랜저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어 흠흠 빨리, 얘네들 잎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능력이 너무 빠르다 아, 다 사 일단, 아이템 다 샀어 일단 아이템 다 샀어요 거의 풀템 다 사놨어 내가 곰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내가 곰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흠 컷 쩌니까 잘할지도? 헐 맞긴, 맞는 소리긴 한데 아, 또 저런 말 들으면 또 바로 가는데 이게 귀엣 Cott감이 원 năm 2019 흠흠흠흠 흠흠흠흠 인구수는 총 꿀가봐 총 120원가봐요. 그쵸? 이거 하나 더 지어야 되나보네? 님들? 아 자동일이 없는게 빡세다 억울하다. 트리 하나당 금광이 하나라니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리구요 이쪽에 하나 오겠죠? 드리아드는 벌로일까요 님들? 아 뭐가 좋은 유닛인지 모르겠네 아 울트라 진짜 좋는데? 헉? 야 장르 없냐?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아 진짜? 아 한 번 정도 끝인거 너무 서운한데? 이거 지우면 설마 뽑아지나? 모르겠네 아 템 너무 많이 샀는데 야아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네 위대한 창조만을 구하라 네 위대한 창조만을 구하라 템을 몇 개를 샀는데 와 너무 세다 도라이다 어!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아 막아 아 수비 해야 되는데 이거 와 이거 수비 타워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네 와 이걸 어떻게 해? 와 이걸 어떻게 해? 야 나 안 씌우고 유닛 뽑았는데 와 오른쪽 뚫렸다 와 오른쪽 뚫렸다 흠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조기사 빨리 저걸 지어서 그걸 해야겠어 영웅을 빨리 리필 해야돼 보건소가 준비되었습니다 훗날인 누군가를 위해 지식을 보존하는 동안 자기를 지켜주십시오 같은 실수가 되풀되지 않게 해요 같은 실수가 되풀되지 않게 해요 형님 돈을 더 먹으려고 못하는 척하는 모습 보니 혐오스럽기 그지없네요 형님 돈을 더 먹으려고 못하는 척하는 모습 보니 티나나요? 티가 좀 많이 나나? 티가 좀 많이 나나? 티가 좀 많이 나나? 아 티가? 티가 좀 많이 나나? 예.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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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거 바람의 고대 정령이 졌나봐 엄청 많이 줘야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많이 주지? 자, 로토스도 한일을 봐야지 모조리 죽이는게 저거 뭐지? 저거 뭐지? 뭐지? 저거 뭐지? 그치? 이런들가서.. 제거는.. 저거 뭐지? 수비의 최선을 다한 수비가 뭔지 보여주갔어 저게 빨리 먹었다 꿀광이 이번에 빨리 먹었어요 오케이 업 계속되고 이거 중첩 안되겠죠 정저준 오라 뭔가 사기당한거 같은데 원조 명기와살 일거리는 화살 아 이거 먹고싶은데 아 되나 아니 저걸 먹어야지 뭔가 될거 같은데요 너의 힘을 보여줘 너의 빛을 보여줘 나이스 아까보다 수월하다 아까보다 수월해요 아까는 냉기 화살 이글고린 화살 많이 안 돌렸단 말이야 아이템 사러 가고 아.. 아.. 왜 전혀 막을 수 없나..? 여러분 제 최선을 다하는 움직임 보이십니까 진정성 넘치는 플레이가 보이시나요 아 미친 날아갔어 와 개빠빠 아 나일 유닛 왜 이렇게 굴인거 같냐 나일 버프 좀 아 나간다 아 나간다 아 아 아 나는 그래도 아까보단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아 나 진짜 무리군주 개 극혐이네 아 아 혼자서 방어 터 몇 개를 달리는 거야 아 아 실바나 죽었어 뭐 왔어요 일리단 왔어요 해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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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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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모없어 일리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r 아 괜히 그 들고 왔어.. 아 오퍼라드 릴리단 좋은거 맞아 님들? 아 아따 맞네 다 맞고 있긴 하다 아니 정찰서 올빼미 스킬 왜 있는거야? 진짜 개울받네 아니 이게 왜 있는거야 어 뭘로 산거야 나 자 와 돈 되게 빠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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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발래구나 뭔가 있네 아 이런거에 다 날아가는거 원치 않는데 내가 셀랜지스? 아 실바나스가 말하는거죠? passe 스탑폴 지금 2개 있어 음... 음... 하나도 없나? 그럼 탑폴로 막자 와 여기 지금.. 여기가 한 번에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으으으... 다 날아가다 이렇게 스탑벌로 한 번 막아냈다 버텍 클로로 하나 더 까는 게 낫겠죠 지금 내가 일일이 컨트롤이 가니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하나 안 꼈냐 신발 안 꼈구나 암을 캐고 있어 다 가만히 있어 그냥 아 너무 멀리 있었네 아 이런 아 맞게는 막았는데 아스타포로 한 방 너무 쉽게 날아갔어 아 일일이 단 도움 졸라는데 계속 죽어 공정이라 그런지 준네 약하네요 어? 그거 우리 치팅창에 써도 돼? 괜찮아요 지금 광역 도발 아닌가 어 그런 말 해도 되나? 어 우리 다들 인싸들만 있나 아 뭔가가 좀 아 뭔가가 좀 our forces are under attack 어... 아... 결국은 온다 거기까지 다 지켜주기가 힘든데 또 날아가나? 또 날아가나? 더 이상 못 지키나고 근데 더 이상 못 지키나 더 이상 못 지키나 더 이상 못 지키나 밤이 오기는 해요? 운을 지우는 게 뭔가가 아쉽다 그래서 저기 네 또 뒤집기 아, 꿀광이 더 못 먹는 거 너무 아쉽다 탑도를 한방에 났었거든요 스타벌 한 방일 때, 스타벌로 막는 게 너무 좋거든 아, 근데 스타벌이 아니면은 아, 무리군주 사리다 님이 일리 계신다 사리다 님이 일리 계신다 사리다 님이 일리 계신다 야, 나무 캐는 내가 너무 없다 아, 나 나왔다 버터클로 두 개 낄게요 아, 곰탱이 그 컨을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아, 미친 양쪽 다 온다고? 우와, 빡센데요 우와, 이거 미쳤는데 아... 아니, 이거, 이거 때문에 공생충 나오는 거 때문에 아... 와, 막긴 막았는데 아... 아... 아, 살리다 님이 계속 일리 하잖아요 힘들어 또 온다 또 온다 아, 죽었어 우와, 스타벌 범인 봐, 미친다 안돼, 틸 안돼 너까지 가면 어떡해 너까지 가면 어떡해 너까지 가면 어떡해 탈퇴 아... 야, 2500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탑골로 한 번 막습니다 아, 1, 2단 탈퇴 쓰기 전에 뒤졌어 아, 개울파트 우와, 윈 많이 죽었대 이번엔 윈 많이 죽었대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자, 알파트 헌스 뱀사약 하나도 며칠 나에게 말한다는 영국의 성전한 너무 빡센 야, 말퓨린이 이 새끼 이제 나가고 지랄병이냐 그래, 말퓨린이 이 새끼 이제 나가고 지랄병이냐 우리 쇼웰라, 내 브랜드 갈름돈은 시리에 집을 hak하는의 동작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내 친구들, 우리의 brave orcs, 그리고 human들 twilight falls, when the enemy awaits 아, 마나가 모이지란, 아... 아... 탈퇴 한 번만 써보셔서 와 변신 야 이거 못 잡겠는데 아 잡았네 아 아 야 이거 빡세다 야 빡세다 빡세 아 감사합니다 아 원투에도 할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아 말표가 나왔을 때 좀 그거 해야 했던 거 아닌가 말표 나오자 여기 나왔는데 1렙이라서 졸라 쓰름없어요 말표 막 스킬 그런 거 있지 않아 쓰면은 온 전방위 힐 넣고 아 나오자마자 6렙이었으면 그나마 스킬 스킬에도 써가지고 막 힐 쓰고 버텼을텐데 또 남아있어 얘 스킬 야 히포크리프 히트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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